0186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sk가스입니다. sk가스 은 은 동사는 lpg 수입산업의 합리화를 위해 1985년 설립되고 1997년 8월에 주식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의 상장함 가스화 밸류체인 sk 아데이벤스트 구축 산업용 신규 수요 확보 등 국내 lpg 산업의 영역 확장을 성공적으로 선도하여 온 회사임 lpg 사업 이외에도 세계 최초 lng-lpg 두엘 발전 사업 울산 gps lng 터미널 코리아 에너지 터미널 등 신규 사업을 추진 중임 기업개요 대시 1985년 12월 설립된 sk그룹 계열 회사로 액화석유가스 lpg의 수입 및 저장 판매업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등 중동 국가들과의 장기공급 계약 또는 스팟 거래처로부터 lpg를 수입하여 정유사 석유화학업체 산업체 lpg 충전소 등의 납품함 대시 국내 lpg 시장은 전체 수요의 70% 정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동사와 이 이래 두 개 업체가 수입을 담당하는 안정적 지배구조를 보임 재무 대시 천연가스 국제유가 강세로 lpg 가스의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판가 상승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 시현 대시 의원가 구조 저하에도 매출 증가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파생상품 관련 금융수지 저하로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이익률 하락 대시 석유화학의 업황 둔화에도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lpg 수요 증가와 lpg 슬래시 lng 혼소가 가능한 울산 gps와의 공급계약 체결 등으로 매출 성장 전당 2023년 2월 22일 9시 19분 기준 장중 sk가스의 시가총액은 1조 1593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sk가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203위입니다. sk가스의 상장 주식수는 923만 240주입니다. sk가스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sk가스의 퍼은 9.27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7.4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4.7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700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3만 5917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0.5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3,546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와 bps는 각각 0.51배 24만 489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5.18%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에 4.00이며 목표주가는 16만 5천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 896억원, 1,902억원, 1,055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 541억원, 2,654억원, 2,493억원입니다. sk가스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41번지 88%이고 유보율은 4,542.95%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25.56이며 전일 대비해서 33.40-1.3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84.54이며 전일 대비해서 8.88-1.1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가스의 2023년 2월 22일 9시 19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12만 5,6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2만 6,100원보다 5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오일 종가들의 평균은 12만 5,70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오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SK가스의 종가는 12만 5,600원이며 주가가 SK가스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SK가스의 종가는 12만 5,600원이며 주가가 SK가스의 241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1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2%입니다. 현재 장기 이동평균선들이 밀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세만 나와준다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종목입니다. 다만 골파기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금일 SK가스는 거래량 30일 훗여덜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47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에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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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에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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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3617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3640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SK가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SK가스 주의하여 기관을 아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